소세지 소세지 삶고 먹는 게 왜 이렇게 부실하냐면 오늘 월요일인데 6월 6일 월요일인데 여기 독일도 무슨 저거 수일인가 봐요 그래갖고 마트가 문을 다 닫았어요 유의소에 딸린 편의점에서 장을 볼 수 밖에 없는데 거기 너무 비싸가지고 아쉬운 대로 이렇게 아쉬운 대로 이렇게 먹고 내일 이제 장을 가야지 뭐 아 그래 오늘은 아 피자도 샀어 피자 냉동 피자 사서 지금 오븐에다 해놨고 그래도 오늘은 와인을 한 병 샀습니다 밀루나 프리미티보 살렌토 7.5 유로 조금 맛있는 거 샀어요 그래도 그래도 애들을 부르러 가겠습니다 뭐하고 있니? 어? 어디갔어? 지우 자? 지우야 자는 거야 지금? 지우야 잠들었어? 잠들었어? 응 네 뭘 자고 있었구만 밥 먹어 응 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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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밥 먹자 밥 어 밥 먹자 밥 먹자 성윤아 성윤아 밥 먹자 깜짝이야 뭘 깜짝이야 자 밥 먹자 지우.. 지우 자고 있어 자 여보 시장 먹을래? 나 저거 먹을래 해 응 지우 카티하는거야? 응 아 그 다음에 좀 타야겠네 어? 응 파티 기념 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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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파티니깐 건배 지우 지우 심장 법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다 Brisbane 집사2장 누나 분위기 좋지? 우리 파티하고 있는 거야 아 하늘 너무 예쁘다 하늘 너무 예뻐 응 성윤이가 되게 졸린가봐 눈이 막 감기네 이모 푸면서 잠들어 침대 왔어요 이모 깨지들으면서 석양 보고 있는데 아 너무 멋지네요 독일 슈투투가르트에서 레고랜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슈투투가르트에서 한 1시가 반 거리인데요 길이 안 맞혀서 거리는 꽤 되는데 그래도 괜찮네요 꼬맹이들 오늘 레고랜드 가는 거 어때? 재밌을 것 같아요 저 두 번 가봐요 자랑하는 거야 깨알자랑? 뭐 하는 것도 없는데 피곤하네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렇지 기난번 제 누나예요 지금 저팡근 하고 싶은데 안해줘 거기까지 이따가 보내주세요 이거 편지 좀 해주세요 여기 부분 막 이렇게 딱 잘라봐 이번 레고랜드 가는 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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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래치 버라이터 오기 모자 너무 전시롭다 독일이 이게 디자인이 좀 그래요 음료수는 메쩔 믹스라는 게 있네요 이게 궁금하다 한번 먹어봐야겠다 메쩔 믹스 오기 커피 자판기도 있어요 3유로? 3,4,5야 크기따라 콜라에 오렌지 판타 섞인 맛이 이렇게 맛이 났네 오늘 화요일 평일인데도 레고랜드 여기도 엄청 넓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네요 독일 레고랜드도 평일을 추천합니다 즐거운 일을 통해 친하지? 응 대신 걸어주는 남자 24,48 발, 이런데 여기 3살에서 11살 쟤네 둘 다 해결하겠다고 하지? 인터넷은 44요 그래? 어 자 이게 현장에서 사면 어른이 55유로인데 인터넷으로 사면 당일날 사도 44유로에요 애들도 44 훨씬 싸네요 헬로우 핵심 저가 한국에는 품절돼갖고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있으니깐 이따가 나오면서 사면 될 것 같아요 구세나 이거봐 한국에 없는거 사야지 너 한국에 없는거? 그건 뭐야? 이거 내가 빡집이라는건데 이렇게 부품시킬수도 있고 이거 팔수도 있네 그래? 흰이야 이거 어때? 아 이거 정말 오븐해내셔 내가 예전보다 제일 갖고싶었던거 정말? 아 이거 예전보다 제일 갖고싶어 진짜? 아 예전보다 엄청 갖고싶었어 흥냈어 흥냈어 40유로면 5만원이면 괜찮다 나 이거 엄청 갖고싶었는데 이게 뭔데? 이거 정보 오버미네이션이라고 나 엄청 갖고싶었어 그랬어 그럼 이따가 이사자 서울에 있었는데 이거 엄청 갖고싶었어 알았어 그러게 여기 이제 물에서 하는거 있네 식당이네 여기 있어 응 그러니까 이거 운전하는 차도 있다 놀러코스터 타러 가자 와 저것도 재밌겠다 와 여기 현대 무슨 이런게 있다 우리나라 현대차가 하는 이런 그런 어 안전교육 뭐 그런게 있네요 이거는 열차되고 그치? 아 이거 타고 한바퀴 쭉 볼까 일단? 어? 뭐있나? 그래그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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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ord 누가 이런다 여기에 여성 100 anga 100 이상 avais 일부럭 랩! 랩! 영어랑 독어로 지나가면 보이는 게 뭔지 설명해 주네요. 여기 막 새 차지하는 거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안 하나 봐. 버스 다 온 거야? 춘천이 엄청 넓은 거네, 역에 비하면. 아, 이제 돌아가네. 롤러코스터다, 유니가 좋아하네. 이 정도야, 지혜야. 비슷해? 비슷하네요, 한국이랑. 아, 네. 이렇게 들어가는 길 자체가 한국 레고랜드랑 되게 비슷하게 돼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길 자체가 한국 레고랜드랑 되게 비슷하게 돼 있네요. 아, 네. 자, 위에 비둘기 해놓은 거 봐. 어? 비둘기도 레고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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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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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엠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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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똑같다 호스도 똑같지 엠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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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 눌릴 때 그 저런 거 눌리겠다 많이 먹자 배고프잖아 네, 샐러드가 8.7유로 드래곤 플라스 파이어 드래곤 메뉴가 9.5유로 소세지 샐러드 8.2유로 저런 거 먹으면 되겠네 맞아 이게 10유로고 이게 뭐야? 이게 핫도그가 3개에서 10? 12 세계 12? 3.90 맛있어? 어때? 맛있어 수첩 그거 더 뿌리는 거야, 윤희? 잘하다, 맥주 안 있어 자리 짧아서 핫도그 torture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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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대박이다. 너무 잘 만들어왔지? 네덜란드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막 돌리는 거야? 하할로 as omega 와 award 여기 비슷하지? 비슷하지? 아 그니까요 야 진짜 막 할 것 같지 않아? 황금하아 황금하아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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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꼬이시라? 응 이라 이라 너무 짧다 그치?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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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탈 135유로 모 zast 그러니까 한 번이나 보여줘 마인크래프트